이 눈을 보면은 누가 누가 질문을 했구만 돌 자르기에 답변이 달렸습니다 이렇게 질문이 돌아 그럼 내가 요는 글을 작년 6월달에 올렸거든 보니까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톡 두드리면 이렇게 깨진단 말이에요 돌이 잘 깨져 돌은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두겠냐면 돌 공구 상해는 어디서 찾아야 하나요 일반 철무지만 없는 건가요 이렇게 물으면은 아 익산에 현대돌 공구 상해를 가면 된다 역전 그 옆에 있다 이렇게 내가 써 줘야 된다면 이게 빨간 건 아니고 내가 대답을 안 해줬다는 거지 질문이 금방 온 것이고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보면은 다른 열 그 카페 들어가면 구두리나 온돌이나 메뉴가 한 두 서너 개밖에 없어 그 유명한 그 이봐요 유명 카페에 아 기능 카페 들어가보면은 흑부대 있잖아요 여기 유명한 카페 아니에요 이런 거 난로 하고 한대 여기 보면은 구두리 여기 하나 메뉴밖에 없어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뭐 몇 십만명 돈은 지성아빠라는 이 기능 사이트가 있잖아 여기지 이 몇 명이야 이 보면 20만이 넘어 4만 8천 명 아니야 아니 20만이 넘어요 회원수가 근데 여기도 보면은 구두리라는 게 없어 그냥 이렇게 메뉴가 없단 말이야 없는데 여기 보면은 어 시골 뭐 하나 있던데 구두리 보는 데가 난방 시골 난방 이런 그 이런 좋은 메뉴에도 구두리도 아니죠 시골집 난방 정보라는 요거 하나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난론이 구두리는 다 잡동서 이어 놨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구둘 연구소 들어가면은 구둘 메뉴가 270개 메뉴다 말이야 이게 이게 전부 다 구둘 메뉴여 이것이 전부 다 구둘 메뉴여 이것이 한정 없어 그니까 구둘 보려면 우리 카페 들어오면 훨씬 낫지 욕모조모 다 밝혀놨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여러분의 질문을 할 때는 그리고 이제 내가 계속 올리고 있어 올리는데 질문을 할 때는 여기 봐 질문방 자주질문 답변 토론방도 있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질문방에다가 올린다 말 올리면 저번에 엄봉암이란 사람의 수행자 토굴 이라는 것을 이렇게 올려 있더라고 저번 교육생이요 이렇게 무은 선생님 이번 10월 교육을 수료한 엄봉암 선임입니다 이번 날 저번에 교육 받은 사람이야 그래가 뭐 어리석은 질문에 허물어 뭐 하여튼 여쭙는데 해가지고 이렇게 쭉 해놨어 이렇게 댓글로 적었는데 여기에 대한 내가 답을 이렇게 해 줬잖아 봐 내가 그 질문은 질문은 조그만한 요 몇 줄 안 되지만은 내 대답은 한 봐봐 여기 여기서부터 내가 쓴 거야 쭉 해가지고 도면 다 올려 주잖아 봐 돌리고 이 도면 또 평면도 단면까지 올려 주잖아 이렇게 하고 뭐 이거는 이제 뭐 청면도 땅속에 이렇게 수행자 토굴이니까 이러이러이러 지어라 1 2 3 3가지 1 2 3은 뭐라 하는 건지 다 해 줬잖아 이 1 2 3자 토굴 이어가 봐 일본은 어떻게 하고 일본은 하죠 그러면 그러고 이런 집을 쥐도 좋다 돈 자켓도 하면서 민박도 하면서 수행자 토굴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구두를 낳고 이렇게 하고 예를 들면 이런 집도 괜찮다 그리고 가로세로 앉아 이렇게 그는 집을 질 때는 어떻게 뺀다 내 대답이 여러 한 열 배나 많잖아 여러분은 질문 만 올려도 나는 그 머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모저모 찾아 그림도 새로 그려주고 자료발도 보내준단 말이지 근데 어떻게 뭐 하나 알라고 뭐 차 타고 올 거야 말 거야 차비 들고 시간 거리고 세상 좋은 세상이야 질문해 버리면은 그게 질문방에 질문방에 들어가면은 한번 읽어봐 그 질문은 다 비슷비슷하더라고 그러니까 질문방에 들어가면은 어 여러분들이 그 신난 게 무진자 있다며 토굴도 있고 뭐 구둘방 세멘트 미장 방법도 있고 뭐 소금에 대해 소금이 뭐 구둘에 소금 까는 것도 있고 또 책 구입 방법도 문의하는 사람도 있네 방바닥 연기는 어떻게 막냐 이게 이것이 30 하나에 20을 곱해 봐 얼마나 질문이 많네 그러니까 질문 쓰기 전에 한번 읽어보고 같은 질문이 있는 거 있으면은 질문할 필요가 없지 이 구둘 연구소를 이용하고 그럼 구둘 연구소 보면 여기 무언구들 연구소가 또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디스토리 무언구들 이건 내가 돈 버는 그 카페요 디스토리 어느 놈은 찍어보는 대로 돈이더라 그 북을 해서 요거 보면 또 아주 좋은 자료가 많이 올라가 요번에 며칠 전에 그 저 그 저 근봉사 별당지에 여기 돗자고래도 나와 이 보면은 이게 돗자고래라 이 돗자고래라 돗자고래라 여기 나와 그 이거 한번 찍어보면 내한테 돈이 한 3원에 50원인가 얼마 도른다 하더라고 한번 찍어보면 선생님 그 줄고래하고 흐턴고래 그 사이 그건 어떻게 돼 있어요 그중에 그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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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